예수님 함께 하시네 나를 사랑하사 주의 길로 인도해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감사해 감사해 주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너는 축복의 시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시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시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시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축복의 시야 너로 인해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연대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시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시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시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시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자라면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시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시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시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시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여전히 저희는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누군가 내 근처에 오면 불안하고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교회에서 친구들과 목사님 그리고 친구들과 어우러져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손모아 기도합니다 그날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진리와 생명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깊은 위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그날이의 공식을 영원한가 목사님의 공식을 영원한는 모arded 모두들 has 이 retch 예 요 회 관련 퇴소 일 이준 род When Moses grew up, he made a big mistake and fled Egypt to live with the Midianites. But God called Moses back to Egypt to deliver his people with the help of his brother Aaron. After God showed his miraculous power in Egypt, he led the Israelites through the Red Sea and towards the Promised Land. They followed God who showed himself as a cloud by day and fire by night. As God led them through the wilderness, the Israelites became thirsty and hungry. They complained to Moses and Aaron and said, If only we had died in Egypt. God said to Moses that he would provide for his people. Hey! Each morning they awoke and found manna for the day. What's that? And each night God gave them meat. The people were still thirsty and they were mad at Moses saying, Did you bring us out here to die of thirst? Yeah! So Moses cried out to God and God told Moses to strike a rock and water came flowing out of it for the people to drink. And so the Lord provided for his people's needs. After traveling in the desert for three months, they came to Mount Sinai and God called Moses from the top of the mountain. God spoke to Moses there of the future of his people and reminded him of the miracles of the past. After three days, there was thunder and lightning as a thick cloud covered the mountain. The people heard a loud trumpet blast. And Moses led people to the foot of the mountain to meet with God. God told them how his people were to live and how they were to honor him and respect each other. The Israelites had seen for themselves that God had spoken to Moses from heaven. These rules that God told them are called the Ten Commandments. And the Israelites feared God for his mighty power had brought them out of slavery and provided for them in the desert.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두 손을 모으고 소망 두 눈을 감고 사랑 두 귀는 쫑긋 세우고 입은 조용히 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날 말씀 듣는 자리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쁜 옷 입고 그리고 예쁜 모습으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말씀을 듣기 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써주세요. 오늘 들러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들로 자라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 오늘 말씀 제목이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의 예쁜 입술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10편 105편 40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지난주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 땅의 여행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 2편이 되는 날이에요. 자 여기 그림을 볼까요? 이집트에서 모세와 함께 그곳을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한 땅으로 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곳을 지나야만 했어요.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많지 않은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이어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더워요. 그리고 너무 배고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계속 계속 불평의 소리만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도 듣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불평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을 가난한 땅으로 인도할 때까지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빛처럼 음식을 내려줄 것이다. 저녁이 되면 고기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만나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정말 저녁이 되자 하늘에 가득 메추라기 때가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추라기,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죠.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메추라기입니다. 이것들을 먹을 때는 욕심부리지 말고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해준 모세의 말씀을 잘 듣고 네, 욕심부리지 않고 먹을 만큼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폐부르게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보니 땅에 흰 눈 같은 것이 소복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이게 뭘까? 사람들은 그것을 집어다가 먹어보았죠. 아주 부드럽고 꿀처럼 달콤한 만나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양식 만나입니다. 이것들을 먹을 때는 꼭 먹을 만큼만 가져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먹을 만큼만 챙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달리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언제 내려줄지 몰라.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만나를 많이 많이 가져가야 돼. 그리고 욕심을 부리면서 이렇게 많이 만나를 챙겨가게 되었어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만나가 모두 이렇게 시커멓게 썩어버렸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욕심을 부렸나요? 앞으로는 욕심 부리지 않고 먹을 만큼만 꼭 가져가도록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만나를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일은 쉬는 날이며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과 내일 먹을 것까지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니까 절대 일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대로 오늘과 내일 먹을 양식을 챙겨갔고 주일이 되었을 때 음식을 보았을 때 그 음식은 썩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땅, 가난 땅으로 인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출하기와 만나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안전하게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답니다. 여기 그림을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이 친구는 엄마, 아빠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그림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어제도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에게도 맛있는 음식이 생겨요. 그것은 바로 우리 친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부모님이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과 그리고 부모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먹을 것으로 그들을 입히시고 돌보시고 주셨던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그리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주님의 제작교회 영리와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말씀 마무리 시간이에요. 기도할게요. 믿음 두 손을 모으고 소망 두 눈을 감고 사랑 두 귀는 쫑긋 세우고 입은 조용히 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셨던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시는 엄마 아빠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부모님을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크라프트 시간이에요. 오늘은 떨기나무 카드 아 만나 카드를 만들 건데요. 이게 뭐냐면 메추라기와 만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였던 그 카드를 만들 거예요. 이거는 유화부랑 유치부랑 크라프트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 장을 같이 만들면 되거든요. 우선 어 여기에 보면은 뜯는 선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뜯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밑에 접는 선이 있어요. 이것을 반으로 이렇게 접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안에 있는 동그라미 역시 뜯을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다 뜯어 주세요. 그 다음 테이프를 이용해서 양옆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한쪽만 붙여 볼게요. 양쪽으로 다 붙이면 어 메추라기와 만나 카드를 넣을 때 뻑뻑해서 잘 넣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에만 스티커 테이프를 붙여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붙였어요. 그 다음에 아까 띄었던 메추라기와 만나 카드가 있죠. 이렇게 그림을 뒤돌려 보면 뒤돌려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뽕뽕 뚫려 있잖아요.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아이고 여기에 다 테이프를 붙였더니 자 저녁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침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셨나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님을 통해서요. 자 이렇게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카드를 완성했어요. 여기를 붙일 때는 그림 동그라미가 있는 그림 부분을 제외한 전투사님을 다시 붙여볼게요. 여기에다가 그림을 넣어서 봐야 하니까 그 동그라미 위쪽으로 해서 테이프를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렇게 벌렸을 때 여기 카드를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그림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항상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28과 가정학습지 전도사님이 깜빡하고 설명 못할 때가 있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설교 내용을 기억하고 또 뒤에 보면 활동도 있으니까 가정학습지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면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제대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